중앙 안녕하세요 날 봤고 탄성 프리스크 탄성 프리스크 아이 셋 다 주면 안되겠지 단투 대단원 대단투 아 단풀보험 아 단풀보험 아 단풀보험 야아 이 단풀만 놨으면 되는데 쿠션 다 갖다 버렸네 한 기사 제목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 선생 기사 내용은 미국 고등학교에서 시험 중 아랍게 학생이 시간 좀 더 달라고 하자 선생이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다고 함 결국 정직돼 공식당을 받았네 공식당을 받았네 칠 칠 칠 칠 칠 공식당을 받았네 상점 없었으면 블리트 가는건데 상점 색이 도움 되는 적이 없네 라고 할 뻔 아 응 라가블린 허접이라 저 블리트 지금 잡으면 딱인데 어허 칠 어허 칠 칠 칠 칠 칠 칠 어? 아니 지 혼자 다 먹네 지 혼자 다 먹지 못하겠지? 지 혼자 다 먹지 못하겠지? 지 혼자 다 먹지 못하겠지? 아하 찌 아 독하나 무실라다가 아이씨 꼭먹엉 두번먹엉 찍 아이씨 아이씨 원살 아이씨 영화 빨래 단猫 안좋은 이거 깍깍 털 써야되나? 물음표 가면 물음표에서 상점 나오 물욕 센서 심옥도 땡기긴 한데 앞에서 제거하려면 또 남겨야겠다 실수 크게 했네 교살 쓰면 그냥 잡는건데 턱 짐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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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 펑스텐 진짜 맛있다 이건무조건 맛있다 아 이거 그냥 맞고 유령 챙기는게 낫지 않나 아닌가 아 유령 너무 좋은데 아 모르겠다 아이 옛날 탄 나오고 잡았었네 와 수리검까지 쪼개는 가면 팝팝팝 능지 처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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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스틸크 한 번이 좋구요 포션 난 먹어도 되겠지? 신갱독이 아 수비버렸어야 했는데 망할 오예 이고있었다고 젠장 도대핏 딸기 교살 탄플 건무 도대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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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거 유령 빠지나? 안 빠지네 굿 유령은 진짜 아껴둬 유령 옌금? 소주 나오는거 보소 커피할만한가? 힐 수단 없는데 지금 음...몰루표좀 밟아보자 음... 퍼지든가 말든가 타게아 중괄호가 카카털 버렸데 그럼 망치 빼고 커피로 준비하자 커피에 깎아 덜 많이 있었어도 개도 신성 능숙 좋고 개봉 개봉 들고가서 악몽먹으면 그것도 맛있긴한데 아하 아하 흠 흠 능숙 전천 흠 능숙 지금 조합에서 엄청 좋긴 하네 아하 안민 카카털 버렸데 후라임 Sang돈 이 야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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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담 아유 270원을 달래 싫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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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쌍절곤 설치 아 미라스 스네골 스네골 독박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유물 아 좋은데 아 유물이란다 옥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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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대 포션 까까 포션 똥 아니 카툰 금 해가 일상이 됐어. 5대 포션 바나다라 마우스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5대 포션 5대 포션 제비 두장 5대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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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제비 맷 밑에 서 기가 막히네 이번엔 무력 화가 아 막내 갔어 서래기 겜 노드 데크에서 만약에 너무 큰데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근데 제비 두 장 나란히 맨 밑에 있는 건 너무 역겨운데. 폐주작 쓰레기야. 아니 뭐 한 장만 밑에 있으면 그런갑다지. 옥산성이냐고 진짜. 자세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이럴 순 없어. 그거 원선. 한국어 더빙하면 발작하는 옷 닦고 갔네. 무력화 강화해야겠지? 개도 강화하는 게 낫겠다. 지금 제비 여러 번 써야 되는데. 쿠션은 이거면 됐고. 대단원 써야되나? 기념품 사자. 이거 진짜. 드로 잘 잡히면 이기고 아니면 지는 거네. 백파워는 충분한데. 백파워는 충분한데. 그냥 백파워가 부족해서 질 수도 있고. 백파워 되는데. 드로 말렸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백파워는 되는데. 백파워가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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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일그래 난 인기도 2위고. 필불도 낮으니까. 이번에. 사막에서 돌아가는 첨탑에. 아이돌을 본받아서. 나쁜 물이 들었군. Lup vote Ō. 와! 병상 뜬거.. 너무좋다. Specifically did not put it. 고깔 쿠션은 왜. 나온건지? 이름이 부족해. 옆구만 와. 아 나 토스트야 이제 망어도 올릴 생각하고 있었네 이렇게 되면은 포션 괜히 먹었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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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곡 박물관에 훔쳐가기엔 피라미드가 너무 크고 무서워서 옥 으 아 으 으 아직 듀얼 할 줄 몰라서 할 수도 있어. 내가 치웠나? 하지만 천국은 스타일로 선찰 덮여가면 포장까지 해서 보내줘. 이겼다. 잘 가시게. 이번에 유령 3마리나 나오지 않았나? 4마리 나왔었나? 3마리? 아무튼. 귀신 물약 덕분이다.